안녕하세요. 가수 JD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호서 예전에서 실용음악과 학생들과 함께 보컬 티칭 및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음악 생활을 하고 있고요. 카피곡 위주로 함께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레슨을 하면서 즐겁게 음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많이 어렵고 음악에 대한 유효도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호서 예전으로 오셔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소스만 뿌려드릴 테니까 잘 발라서 맛있게 드시는 게 음악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아주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음악을 하시러 제대로 된 음악을 하시러 호서 예전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기가 막힌 우리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함께 호서 예전으로 와주시길 바랄게요. 뮤지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서울 호서 예전으로 오세요. 서울 호서 예전으로 오세요. 서울 호서ピー